사랑의 연습이 있었다면 우린 달라졌을까 내가 널 만난 시간 혹은 장소 상황이 달랐었다면 우린 맺어졌을까 하필 넌 왜 내가 그렇게 철없던 시절에 나타나서 그렇게 예뻤니 너처럼 좋은 여자가 왜 널 만나서 그런 과분한 사랑 내게 줬는지 우리 다시 그때로 돌아가자는 게 그게 미친 말인가 정신 나간 소린가 나는 더 잘 할 수 있고 다신 울리지 않을 자신 있는데 그게 왜 말이 안 돼 시간이 너무 흘러 알게 되었는데 너를 울리지 않고 아껴주는 법 세월은 왜 철없는 날 기다려 주질 않고 흘러갔는지 야속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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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속해